욕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아, 과부를 구제하기에 힘썼으며 우주만물 그 무엇을 보아도 그것을 숭배하거나 인간적인 감정 속에 유혹받지 않았다 했습니다. 욕의 삶은 오늘날 성냥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아도 참으로 배울 점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욕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재앙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었지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철저히 의를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이는 참된 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욕을 참된 의의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연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욕이 말하는 그의 의로움을 살펴보겠습니다. 욕기 31장 29절 30절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욕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거나 재앙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주의 말을 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자부심으로 가득한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지난 설교 내용을 잘 기억하는 성도님들은 욕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욕은 그동안 자기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비방의 말과 무서운 저주의 말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욕은 선행과 구제가 많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과 걸림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한계적인 선이었습니다. 만일 욕이 자기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해하고 용서와 극류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었더라면 지금의 연단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은 이런 영적인 차원의 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로움이란 어떤 것입니까?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줄 수 있는 마음 누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도 줄 수 있는 마음 미운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에게 이러한 의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제 멈추지 말고 가장 아름다운 단계까지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또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이들을 위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스테반 집사처럼 온전한 선의 차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욕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원하셔서 연단하고 계십니다. 욕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차원의 의와 선을 깨닫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마음 안에 계셔서 도와주심으로 욕과 같은 연단 없이도 깨우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깨닫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신속히 의의 열매를 맺힐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욕이 얼마나 후덕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욕기 31장 31절에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말합니다. 욕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나 일꾼이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아랫사람이라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행색이 초라하다 해서 차별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 또는 빈부 귀천을 구별치 않으십니다. 특정인을 편애하지 않으시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계속해서 욕의 의로운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욕기 31장 32절에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었노라 말합니다. 욕은 나그네가 노숙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으며 낯선 행인도 집으로 들여서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오늘날은 욕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드물지만 설령 사랑이 있다 해도 마음 놓고 도와줄 수 없는 세대입니다. 너무나 죄로 관용하여 이웃 간에도 믿을 수 없으며 더구나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 있다면 선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상대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여기고 살펴주며 있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욕은 성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이루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욕기 31장 33절 34절에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웠었던가 말합니다. 욕은 많은 무리가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청할지라도 그런 일로 숨거나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여 밭과 출입을 못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욕은 자신의 죄를 숨겨본 일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욕은 그러한 행동을 무거운 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치 않으면 스스로 죄인으로 여길 만큼 아름답고 정직하며 진실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겁하거나 간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종종 자신의 허물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일에 관하여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진정 사랑한다면 자신이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상대가 질서상 윗분이라면 기도하고 선의 지혜를 받아서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하죠. 진실은 통하기 때문에 진정 선으로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권면한다면 윗분도 마음 상하지 않으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가 불의를 행했을 때 그것이 불의인 줄 알면서 눈감아주고 방관자가 된다면 그 불의가 계속되도록 사단의 역사를 허용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말씀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경우가 아니라면 속히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욕기 31장 35절 전반절에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누구든지 내 변명을 들어보아라 내 말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욕은 계속하여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적으로 보면 욕은 보통 사람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의로움과 선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를 내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친구들은 욕에게 죄가 있어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라며 핍박하고 조롱하니 욕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지금까지 변명해 온 것처럼 자기는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게는 공평치 못한 저우를 적용하시는가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비추어 보면 욕의 말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합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겠습니까? 욕은 이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의롭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참된 의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은 진리 자체를 알지 못하니 계속해서 자기 을을 당당하게 주장해 나갑니다. 욕기 31장 35절 후반절부터 37절에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멸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말합니다. 욕은 자기의 허물을 기록한 소송장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 소송장을 자랑스럽게 자랑스럽게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멸류관처럼 귀히 여겨서 머리에 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불의가 있어서 누군가 그것을 지적해 준다면 그 말을 멸류관처럼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왕족처럼 떠받들며 가까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은 친구들의 지적을 받지 못하던데요? 라고 물으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는 욕의 입장에서 볼 때 친구들은 바른 선생이 되어줄 수 없고 그들의 지적 또한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은 근본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지적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칭찬이나 위로받기를 좋아하기보다는 권면과 지적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적받을 때 속상하다면 이는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깨달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욕기 31장 38절 39절에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했는데 이는 욕이 자기의 토지가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주요 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토지는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으며 농사는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일 누군가에게 너의 농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면 큰 저주였지요. 지금 시대로 바꿔 말하면 내 사업이 실패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은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악을 행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햇볕과 비를 주십니다. 또한 땅은 정직해서 누가 씨앗을 심든지 싹을 내는 것이 순리입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얼만큼 정성다에 가꾸느냐에 따라 수학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악인과 선인이 거두는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유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한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을 심으면 영생의 열매를 거두고 반대로 악을 심으면 영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공의의 법칙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욕기 31장 39절에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했는데 이는 욕이 다른 토지의 소유주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정직하게 살아왔음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면 어떤 대가를 받아야 마땅한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욕기 31장 40절에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잡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욕의 말이 그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는 식용 작물인 밀과 보리 대신 찔레와 같은 가시나무와 잡초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곧 자기의 모든 소산이 잘못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욕은 끝까지 자기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나쁘게 행한 일이 없건만 이처럼 엄청난 불행을 겪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욕이 신속히 자기 악을 깨달아 통에 자복해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으니 아직 연단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욕은 육적으로 볼 때는 보통 사람이 따를 수 없는 선과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할란이 오자 하나님 앞에 따지고 친구들과 끊임없이 변론을 했으며 조금 더 양보하거나 저주는 모습이 없고 많은 사람을 자기 아래에 두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서슴없이 저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지요. 이는 영적으로 봤을 때 결코 의인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욕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악의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내심으로 그가 회개함으로써 참된 의인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욕기 말씀을 통해 마음속의 악과 자기 의를 발견하고 온전히 벗어버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의인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